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성 오일인 캐리 오일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식물성 오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오일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특성에서 배웠듯이 캐리 오일로서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주로 쓰이죠. 그거 말고도 아까 봤지만 실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은 이런 식물성 오일을 이런 아로마 테라피 말고 화학공학 산업적으로는 유지산업에 해당됩니다. 유라는 것은 기름유자고 지자라는 얘기는 기름지자죠. 그래서 이런 식물성으로부터 아니면은 동물성 기름도 있죠.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고래기름 같은 것도 동물성 기름인데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특히 비누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동물성 기름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그거 외에도 식품산업에서 여러분들 라면을 옛날에는 소고기 기름으로 튀긴 적도 있었죠. 한때는 여러분들 삼양라면에서 나오는 소고기 라면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소고기 라면이 그때 당시 소고기 기름으로 면을 튀겼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라면 역사가 1960년대 삼양라면의 전중윤 회장이 일본의 라면을 보고 그때 당시 60년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어요? 소위 말하는 보릿고기가 있던 시대죠. 보릿고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릿고기라는 게 뭐였어요? 이제 겨울에도 응원살처렀고 쌀이 나오던 걸 먹었는데 다 먹고 봄철에 보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쌀은 다 먹었고 보리는 아직 수확이 안 됐고 이맘때쯤이었네요. 그렇죠? 보리가 아직 수확하려면 6월달 돼야 되는데 이맘때쯤에는 쌀은 떨어졌고 보리는 나오기 전이고 그럴 때 보릿고기라서 이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요즘에 풀을 들여 나가면 풀도 많이 뜯어먹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당시 밀가루를 이용해서 분식장렬을 했었어요. 그때 60년대 아마도 60, 내 기억에나는 60, 한 5, 6년 정도 되는 텐데 그때 당시 라면이 전중윤시 일본에 가서 배워갖고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라면을 소기름으로 튀겨서 소고기 라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지금도 뭐 스프에 소고기 일부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삼양라면이 잘 나갔어요. 롯데보다 먼저 앞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삼양라면에서 소고기 그 기름을 수입을 했는데 그것을 공업용으로 수입이 됐던 거예요. 공업용이라고 그래서 공업용을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 반발이 엄청 심했죠. 그런데 분류가 공업용을 들여다가 정제를 해서 증류라는 과정에 통해서 정제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먹는 걸 공업용에 붙였느냐라는 의미를 뒀던 거죠. 실은 정제 과정을 고치면 어떤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화학이라는 것은 증류라는 건 뭐예요? 어느 온도가 되면 그 물질은 그 온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 어떤 화학물을 끓여서 그 증기가 위에 올라가서 나오는 걸 갖다가 웅축시켜서 액체로 들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소고기 기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감히 어떻게 공업용을 사람이 먹느냐 그래서 말이 많아서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삼양라면이 거의 망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거진 10년 전부터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 와중에 롯데 농심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라면 시장의 부동의 1위가 농심이겠죠. 그렇지만 삼양라면도 옛날에 명성을 많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런 기름, 그건 동물성 기름이고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얘기하는데 산업적으로 화학공항에서는 유지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화학산업의 기초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식물성 기름을 가수분해시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글리세린하고 지방산이 나와서 그 지방산은 또 다른 화학의 원료이기도 하고 글리세린은 아까 화장품의 원료이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 아로마테라피용 캐리오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도로서 캐리오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식물성 오일로 쓰이는 여러가지 오일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달맞이꽃 종자오일이에요. 자, 달맞이꽃이라는 꽃의 종자,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그 씨앗을 얘기하는데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닝, 이브닝. 왜? 달맞이니까 달이 언제 떠요? 저녁에 뜨죠? 그래서 이브닝이꽃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도 아주 자연관찰을 잘한 거죠. 달은 밤에 뜨니까 달를 맞이하는 꽃이다. 얘는 영어로는 이브닝이니까 저녁 때 돼서 피는 꽃이다. 라는 뜻으로 아주 이런 장면들을 잘했어요. 어떻든 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오일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학명 우리가 에센셜홀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명을 적습니다. 학명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명 식물 분류 체계 중에서 종속, 과묵, 강문, 개 그래서 종이 있고 속이 있고 그 다음에 과 차원에서 만약에 무화과, 무슨과, 무슨과 이런 식으로 그런 과가 있습니다. 한편 추출부위 어느 부위에 추출하고 어떤 방법을 추출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때면 씨앗을 종자유니니까 씨앗을 씨드를 갖다가 추출하는데 추출하는 방법은 냉칭법을 쓴다. 냉칭법. 냉압착참 냉압착을 씁니다. 압착이라는 건 뭐예요. 프레스로 꽉 누르는 거죠. 누르는데 효율을 좋게 수율을 좋게 하려면 열을 가하면 수율이 좋아지죠. 그런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냉압착을 써서 어떠한 영양소의 파괴 없이 그대로 압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레스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집에 가면 깨를 짜는 거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죠. 어떻든 간에 이런 종자유는 씨앗유기 때문에 씨앗유기 때문에 이렇게 냉압착에 의해서 주로 쌉니다. 주로 이 달맞이꽃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쪽에 있죠. 북미 쪽에 그래서 여기 인디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약재로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이 달맞이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오일의 특성은 밝은 노란색에 액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주요한 성분들을 한번 보세요. 성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달맞이꽃은 어떤 성분들로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